일단 수다도 찾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온 장소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부족으로 봉인된 그 510호? 500 몇 호? 거기는 제가 그 지역을 벗어났어요 일단 거기는 아니지만 여기 또한 이전에 제가 흉가 여행 때 왔다가 부족으로 봉인된 집입니다 어떤 샤시문인가 있는데 방 안에 제가 여기서 그때 빙이가 걸렸었어요 그때 호되게 당하고 비오는 날 날씨가 꽤 좋지 않았어요 문의 부족으로 봉인된 바로 그 장소입니다 2021년 5월 25일 여행 72탄 시작! 고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!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위 무슨 소리야? 어? 저기요? 미쳐버렸네 계십니까? 지금 너무 배고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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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쑤쑤쑤 touch um eh yes 뭐야? 잠시만요 초코 누구.. 누구.. 계십니까? 잠시만요.. 잠시만요.. 잘했어.. 잘했어.. 카메라 돌리지 말고.. 잠시만요.. 뭐야..? 시름 소리.. 시름 소리.. 안 돼.. 완전 놀라니깐.. 진짜 놀라니깐.. 엏.. 또.. 무슨 소리가 들린지? 바이.. 아.. 또치즈스스스스스스스 음.. 음.. 여기 계십니까? 아.. 여기 계십니까? 저.. 뭘 꺼내실..달라 하시는 겁니까? 아.. 여기.. 할머니 꺼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? 꺼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? 어디.. 어디 계십니까? 뭘 꺼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.. 저한테 방금 꺼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? 저기.. 뭐가 친하다.. 하, 하, 하! 하아... 제가 혹시 이 사진을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? 어떻게 해드릴까요? 할머니 하아.. 아무튼 저... 아... 아... 마... 마... 또치, 또치! 아.. 그때 그분이 맞습니다 그때도 쎘지만 지금은 똑같이 쎄긴 하지만 여러분들 뭔가 기운이 더 쎄기도 하지만 뭔가 제 몸을 빌어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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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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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